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날개를 달 그 첫번째 시작을 함께하게 될텐데요 바로 구글 회원가입과 유튜브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가보시죠 구글과 유튜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구글 크롬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이버 초록창 검색창 화면에서 구글 크롬을 검색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글 크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의 os에 맞는 운영체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계정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생긴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위에 처음 회원가입을 하는 거니까 구글 계정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글 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이쪽에 검색 기능과 지도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메일 주고 받는 것 그리고 웹하드 같은 기능들 달력 사진 업로드 그리고 워드 파일처럼 문서로 작업하는 것들 엑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번역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로 오늘은 회원가입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걸 해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니까요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글 계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모든 앱은 보통 아이콘이 이렇게 파란색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존에 구글 맵이라든가 구글과 관련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먼저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로그인 정보를 찾아야 할 거고요 오늘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면 구글 계정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성, 이름, 사용자, 명, 그리고 비번 등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성과 이름은 실제 내 이름을 꼭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모PD라고 하고 싶다면 여기에 누구누구 그리고 여기에 뭐 PD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도 되고요 여기에 사용자 이름 역시 마찬가지로 실명이 아니고 지메일로 들어가는 아이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 이름에는 여러분이 채널명으로 활동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잡스로 해보고요 10잡스 TV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랑 한번 만들어주시죠 자 지금 이렇게 회원가입 정보를 넣었더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보면 비밀번호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구글 크롬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이 정보들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PC고 본인만 소유하는 거라면 이걸 등록해놓으면 추후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장해놓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 다음 연락처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국가번호인 82를 눌러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10이니까 82에 10에 나머지 8자를 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국가번호 있죠 국가번호 82를 누르고 나머지 뒷번호에 010에서 앞에 0자를 빼고 10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8210 그리고 나머지 8자리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핸드폰 번호 있죠 이걸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일 있죠 네이버 메일이라던가 이쪽으로 연동을 해놓으면 혹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추가로 연동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쪽 메일로 받을 수 있는 계정 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구 메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메일이나 한 메일 같은 것들 별도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계정의 메일로 등록을 해두시면 의도치 않게 해킹을 하러 누가 들어온다던가 내 비밀번호를 좀 잊어버린다던가 했을 때에 그쪽 메일로 임시번호 같은 것들을 받아서 풀 수 있는 복구 계정이 되겠습니다 꼭 입력해주시구요 생일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찾는 그런 개인 보호를 위한 정보들이거든요 요 부분까지는 필수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인증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이시죠 본인님을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기를 눌러주면 메일이 왔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번호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한번 해볼까요 앞에 G-라고 되어있는데 G- 빼고 나서 나머지 숫자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 6숫자죠 이 숫자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구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서비스가 마냥 공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 연령대, 나이, 성별 그리고 내가 어떤 컨텐츠들을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을 광고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등록해주면 이렇게 개인정보 약관이 나와있죠 그래서 보통 이 약관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검색을 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향후에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광고 같은 것들을 푸시하는 데 조금 활용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 부분입니다 이건 뭐 크게 저희가 원하는 컨텐츠에 뭐 큰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 체크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만들기 자 그러면 저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10잡스 TV님 활용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이 구글을 회원가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회원가입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계정 크롬을 눌러보면요 이쪽에 아까와 다르게 내 얼굴이 떠있는 거 보이나요? 네 10잡스 TV 10잡스 해서 메일 주소로 나와있는 게 떴다면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을 한 겁니다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내 계정 관리라던가 들어갈 수 있고 gmail 메일을 눌러보면 자 계정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환영합니다 하면서 gmail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해가지고 메일을 내가 원하는 편의사항으로 볼 수 있게 떠있죠 보통 기본값으로 기본값으로 해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메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gmail 챕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바득판을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 여기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떠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유튜브 회원가입 연동이 되겠습니다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는 경우라면 여기서 유튜브 바로가기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만 가장 주의할 것은 익스플로어가 아니라 구글 크롬으로 로그인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요 자 구글 계정을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오면 처음에 이렇게 떠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유튜브 첫 장면이고요 이쪽에서 연동이 되어있다면 내 채널로 가봐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채널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저도 여기에 채널 만들기라는 목록이 있을 겁니다 내 얼굴 표시 우측에 있는 얼굴 표시를 누르고 이쪽 끝에 있는 채널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 활동 시작하기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첫 발을 내딛는 게 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파란색 메뉴 보이시죠? 이것만 따라가면 온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면 이렇게 내 이름 현재 TV 10잡스로 해놓은 거를 쓰고 싶으시면 이걸 그대로 쓰면 되고 브랜드 또는 다른 이름을 이용해서 채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에 맞춤 이름 사용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널 이름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TV 이렇게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만들기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완성이 됐다고 떴고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업로드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저장하는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이쪽에 셋업 레터를 눌러서 나중에 따로 저장하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유튜브 첫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정보로 떴나요? 참고로 내 채널이라고 해서 여기서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내 채널로 들어와 지고요 다시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 끝에 있는 유튜브를 눌러주시면 다시 유튜브의 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에 상단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 얼굴을 눌러주면 이렇게 내 채널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채널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방금 전에 회원가입을 했었던 내 브랜드명의 10잡스 TV라고 하는 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채널을 하나하나 꾸며보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떠 있는 정보들이 보이는데 파란색 메뉴만 따라가라고 했죠? 저희가 먼저 채널 맞춤 설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가 채널 맞춤 설정입니다 내 채널에 대한 보여주는 인포메이션이고요 내 채널 아이콘을 바꾼다던가 혹은 내 채널의 아트 위에 대문 같은 거죠 이걸 추가한다던가 그리고 세부적인 설정에 들어가서 레이아웃을 변경한다던가 그리고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무것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튜브 즉 구글은 최적화된 사진 사이즈라던가 최소한의 가이드를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쪽에 업로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로드하는 사이트를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SNAPPA라고 쳐볼까요? SNAPPA라고 치면 맨 위에 SNAPPA Quick & Easy 그래픽 디자인 서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나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SNAPPA.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SNAPPA 이렇게 외부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마우스로 간단하게 눌러주기만 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프로그램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한번 따라와 볼까요? 기존에 우리는 회원가입을 안 했으니까 로그인이라던가 이쪽을 누르지 마시고 이쪽에 만들기를 눌러보면 이름 7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오늘 새로 만든 메일 주소 그리고 유튜브에 구글 크롬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비밀번호를 저장해 놨을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해 주면 이렇게 프리 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이쪽 사이트로 넘어온 걸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튜토리얼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들으면 대부분 알 내용들이지만 한번 쭉 보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스킵하고 넘어가죠 다음번에 보면 되고요 자 스냅화를 통해서 그럼 채널 아트와 채널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픽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리스트, 트위터 이런 곳들, 블로그 이런 곳들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사이즈들이 템플릿으로 먼저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채널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 아이콘은 유튜브 창에서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얼굴 혹은 유튜브 우리 채널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뜨는 내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던가 유튜브 상에서 뭔가 글을 남기고 활동하는 것들도 이 조그만 화면으로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중에서도 메인 이미지가 되겠죠 이거는 800 곱하기 800 사이즈입니다 최대 픽셀이 800 곱하기 800 사이즈니까 이 800 곱하기 800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를 디자인해서 파일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스냅파에서 자동으로 화살표로 이걸 시작해서 눌러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쪽부터 얘기를 하면 백그라운드로 뒤에 배경을 뭘 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pc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중에 내 얼굴을 활용하고 싶은 분은 그 얼굴을 사진들을 불러오면 되고요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포터로 찾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러오면 되고 저는 오늘은 간단하게 내 템플릿에서 사용을 할 거라서 테마에서 한번 불러올까요 보통 이런 아이콘들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이니셜 아니면 무슨 TV 아니면 여러분들이 활동하려고 하는 활동명 이런 것들로 만들어보면 되고요 오늘은 처음 만들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진들이 있다면 나는 내 얼굴 중에서 쓰고 싶은 거를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 업로드에 가서 사진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뭐 저같은 경우도 여기서 데스크탑에서 개인적인 사진들 중에 좋아하는 사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 사진 선택했다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자동으로 웹상으로 이렇게 사진이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800 곱하기 800 사이즈로 자동으로 크랍이 돼서 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면 되고요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건 여기에 언도라고 보이죠? 이걸 눌러주면 다시 방금 전에 넣기 전 단계 작업하기 전 단계로 돌아가고요 다시 넣은 걸 앞에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면은 리도를 눌러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화면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써볼 거예요 전으로 돌아가고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건 배경인데 배경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배경들 중에서 포토라고 하는 건 여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사진들이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 스냅파 프로그램 자체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찾으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홍콩을 쳤다 홍콩이라고 치면 홍콩 사진들이 이렇게 뜨죠? 네 여기에 있는 사진 이미지들은 무료 스톡인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써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사진들 이미지들이고요 우리나라 한글로 검색하는 것보다 당연히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토 옆에는 단색입니다 단색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의 심플한 색으로 빠지죠 요즘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런 컬러들로 빼는 것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채널 자체가 마을과 관련된 우리 마을과 관련된 색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그래서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즐겨찾기로 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로 찾아서 이렇게 내 얼굴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이런 사진이 아니고 제공되는 템플릿이 아니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을 내 PC에 있는 것들을 업로드 해서 이렇게 눌러서 업로드를 해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사진으로 이 채널 아트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 입니다 지금 업데이트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다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크랍으로 눌러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진을 어디로 프레이밍 할 건지를 또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다 어디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거 나오게 하고 싶다 라는 걸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 끝에 있는 클랍 기능을 누르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사진을 불러와서 자르고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그 옆에 효과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효과 탭은 내가 임명한 내가 지정한 이런 배경에 대한 부분을 색을 오버레이로 채도를 바꾸고 좀 더 어둡게 할 수도 있고요 블러를 넣어서 뿌옇게 만들 수도 있고요 Saturation 값으로 해서 채도 값을 더 진하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세부 세팅이 가능합니다 저는 배경지로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걸 사진으로 선택하고 효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사진에 대해서 또 몽환적인 느낌으로 효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더 진하고 또렷하게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글씨를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누르면 이 글씨의 체를 서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체를 선택한 걸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넓이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라인을 더 폭을 넓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퍼시티로 투명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영어로 보통 구현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서체들이 한글 서체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로 할 경우에는 이쪽에 메모창 같은 것들을 따로 열어서 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한글을 치면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하면 이쪽에 가져오면 이렇게 한글이 쳐집니다 네이버에서도 열어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나의 이야기 이렇게 글씨를 쳐서 컨트롤 C 하고 복사해서 지금 방금 작업한 스냅파이 가져와서 컨트롤 V를 해야 복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채널명을 영어로 하고 10잡스 TV 컬러는 흰색으로 글씨는 180포인트 크기는 이렇게 위로 어떻습니까? 네 10잡스 TV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놓은 상태에서 다 완성이 됐으면 이걸 이제 파일로 뽑아야 되잖아요 보통 세이브를 누르면 이거 채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또 쓸 수 있게 우리 로그인 들어가게 되면 다운로드를 누르면 어떻게 파일을 뽑아 줄 건지를 물어보고요 웹의 최적화로 파일 뽑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800 곱하기 800 사이즈로 파일이 나오게 되죠 다운로드에서 웹 옵티마이징 이라고 하는 맨 위에 최적화를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보통 다운로드 폴더라던가 여러분들이 경로를 지정한 곳으로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다운로드 한 걸 눌러보면 이렇게 이렇게 JPG 파일로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파일의 크기를 눌러보면 800 곱하기 800으로 이 유튜브에 올리는 데에 최적화 사이즈로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일을 뽑힌 걸 채널 아이콘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업로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유튜브 채널이죠 맞춤 설정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사진 표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혹은 채널 맞춤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채널 맞춤 설정에서도 이 아이콘의 연필 모양으로 누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끝에 가면 이쪽에서도 내 얼굴을 눌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눌러서 바꿀 수 있는 거 다시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내 채널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 표시를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수정을 눌러주고 기다리면 이렇게 내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었던 이 사진 있죠? 이걸 마우스로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에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뀌죠?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걸 놓으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면서 조금 기다리면 이게 사진이 다 업로드 했다고 뜰 겁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면 이렇게 가운데에 동그랗게 내 얼굴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튜브 상으로 돌아가는 건 유튜브 채널로 다시 들어가서요 보면 이렇게 내 얼굴이 조그맣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내 채널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싶으면 다시 똑같이 눌러서 수정을 누르고 다시 좀 기다리면 아까 봤었던 그 창이 다시 뜹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업로드 했던 사진은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진들을 추가로 더하게 되면 전에 업로드 했던 사진들은 자연히 뒤로 미뤄지고요 이번에 새로 바꿨다고 해서 그 전 거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눌러서 활성화를 해서 그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널 아이콘을 바꾸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널 아트 우리 유튜브의 대문이죠 이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 아트는 이렇게 채널에 들어가면 여기에 배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문이라고 했죠 이걸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 봤더니 얼굴은 바꾸는 데가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여기를 바꿀 수 있는 곳은 없네요 어디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 아까 방금 전에 여기 바꾸는 거 얼굴 부분이죠 얼굴 바꾸는 거 여기 있고요 근데 이쪽에 보면 채널 아트 추가 라고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채널 아트를 수정해도 되고 이쪽에서 채널 아트를 추가해도 됩니다 채널 아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처럼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완성된 걸 여기로 보내는 공간이 생겼네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아직 채널 아트를 만든 거는 없죠 그러면 채널 아트는 어디서 만들면 될까요? 아까 방금 전에 썼던 바로 이 스냅파에서 똑같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스냅파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메뉴로 들어가 볼까요? 크리에이트 그래픽 새로 만드는 곳 이쪽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또 새로 만드는 창이 뜹니다 아까 800 곱하기 800으로 쳤었는데 이 밑으로 내려보면 채널 아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2560에 1440개 표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첫 페이지로 다양한 템플릿들이 제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료로 제공되는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주제와 부합되는 게 있다면 그대로 활용해서 써도 되겠죠 예를 들면 요거가 마음에 들었다면 이걸 이렇게 눌러만 주면 이렇게 채널 아트인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글씨체들 보이죠? 이런 것들 아이콘들을 지우거나 바꾸거나 글씨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채널 우리 아이콘 만들었을 때처럼 이것들을 수정하고 싶다면 한글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밖에 이렇게 네이버라던가 메모장 같은 데서 한글로 작성해서 갖고 오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냥 제 실제 이름으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폰트들을 바꾸고 싶다면 이런 폰트들을 눌러주면 글씨체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뭐 워드 파일이라던가 그런 한글 파일 같은 데서 작업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저는 영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언어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씨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폰트 크기를 조절해주면 되고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끝났으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효과 창으로 넘어와서 컬러에 대한 오버레이 값을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색상 값들 어둡게 밝게 블러워로 이렇게 핀을 불투명하게 투명하게 불투명하게 주고요 그리고 어 세추에이션으로 색상 값을 더 무채색으로 저는 도시의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뺀다던가 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진 템플릿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제공된거 말고도 ct 검색해서 이렇게 다양한 도시그림들이 있으면 아까 저는 그 도시그림을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시그림을 써서 이렇게 x교차로 된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게 마음에 안들면 이런거 지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 템플릿 같은 경우에 제공된 것들이 마음에 안들면 이런식으로 지워도 됩니다 저는 다 지우고 이 글씨만 남겨놓고 여기에 있는 이 글씨를 여기에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드래그해서 이쪽 컬러 탭에서 뭐 주황 이렇게 이렇게 노안색으로 만들어 닫으면 이렇게 심플하게 글씨체가 변형이 됐죠 저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으니까 어 파파고 같은 네이버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파파고 라고 치면 파파고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글 번역기도 아주 좋구요 그래서 여기에 영어라던가 한글 같은 걸로 어 우리가 원하는걸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싶으니까 저는 어 시간여행자 자 타임 트래블러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스내파에 이렇게 넣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타임 트래블러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된거에 뭐 새로 자막을 추가하고 싶다던가 아까처럼 그래픽을 추가로 하면 여기서 뭐 여행과 관련된 뭐 저는 시간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쳐보면 단어를 치면 이렇게 시계 같은 것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 타임 트래블러니까 시간여행자니까 이거와 관련된 뭐 시간과 관련된 여기와 관련된 그래픽 중에 제일 잘 어울릴만한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완성이 되면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이쪽 다운로드 있죠 이걸 눌러서 웹 옵티마이징 jpg 라고 하는걸 누르면 이렇게 이쪽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걸 볼 수 있습니다 폴드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1440에 요 사이즈로 완성된걸 지금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완성된 사진을 이제 옮겨서 활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완성된 파일을 그래서 이쪽 사진 아까 채널 아트에 가져오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사진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는게 보여지시죠 이렇게 업로드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짜잔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갈 때 PC로 들어가게 되면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보여질거고 그 다음에 TV로 IPTV 같은거 보면은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여질거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는 요 모양으로 보여질거다라는게 미리 보기로 나오구요 이걸 또 자르기 조정을 눌러서 들어가보면 어느 섹터를 이렇게 나오게 할지를 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기별로 기기별로 미리 보기를 해서 세부적으로 자르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끝났으면 선택을 눌러주면 됩니다 어 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바꿨었던 것들 이번에 업로드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로드한게 이쪽에 있으니까 그걸 업로드한걸 선택해주면 되구요 그래서 요렇게 데스크탑과 TV와 모바일의 서로 다른 사이즈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눌러주면 조금 기다려주면 저장 중 되어서 저장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까 바꿨었던 채널 아이콘과 이번에 채널 아트 바꾼게 이렇게 뜬거죠 이걸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연필 모양을 역시 눌러주면 채널 아트 수정을 눌러서 다시 똑같이 작업한걸 불러올 수도 있구요 다른 사진들로 작업한걸 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채널 아이콘과 채널 아트를 간단하게 바꿔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간단한 아이덴티티 설정 작업이 다 끝난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보면 이제 유튜브 아이콘을 누르고 이쪽에서 내 채널 가기 를 눌러주면 이렇게 내 채널에 들어와 준다는 거 그리고 이걸 수정하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사진으로 수정 바가 생겼죠 네 이 사진이 수정 바입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설정 값에 들어가려면 이 파란색 그래서 맞춤 설정을 눌러줘서 그 나의 채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섹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가 지금 첫 번째 기본 설정 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채널 아트와 채널 아이콘을 통해서 유튜브의 기본적인 설정을 끝냈고요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처음에 유튜브 내 채널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쪽에서 새로 동영상을 플러스 누르면 되고요 역시 바탕화면에서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보면 이쪽에 카메라 모양으로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동영상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대시보드 동영상 업로드 재생 목록 영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댓글 그리고 자막 관리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넘고 4000시간이 넘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관련된 팁 그리고 오디오 라이브러리 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상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대시보드가 메인으로 제일 빨리 뭘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쪽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서 동영상을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로드 하려고 하는 동영상은 이 동영상이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서 처음에 이 파일에 대한 파일명으로 이렇게 영상이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보면 동영상 링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 링크가 이제 이 동영상의 고유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인분들과 함께 아는 분들에게 이 동영상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싶다면 이 링크를 복사해서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나중에 이 동영상이 업로드가 된 후에 주변 분들과 함께 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고유의 링크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제목을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유튜브 강의를 했으니까 유튜브 개설하는 방법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쳤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 제목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 상에서 동영상을 사람들이 클릭하는 메인 제목이 이게 되는 거고요 설명 탭은 최대한 자세하게 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법 특강이 뭐 몇 차시인지 뭐 특강 1차시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영상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이쪽에 지금 업로드가 밑에 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위에 설명 탭을 쓰고요 자 이렇게 위에 제목을 쓰고 이 밑에 설명 탭을 쓰면 이대로 다음으로 설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밑에 보면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적을수록 훨씬 더 노출 빈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 제목단에다가는 너무 많은 내용은 담지 말고요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걸 파파고에 돌려서 구글 번역하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번역기 최대한 유튜브 방법 유튜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줄이면 How to do 유튜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영어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금 올리려고 하는 제목 옆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붙여 넣는 거죠 유튜브는 아무래도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빈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내가 적으려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적고 옆에 영어로 적어주는 게 좋고요 이 설명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적어주면 조금 더 글로벌하게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제목을 넣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를 다는 방법인데요 샵 버튼을 누르고 유튜브 개설방법 업로드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면 이 해시태그 해시태그 하고 단어로 쓰고 한 칸 떼고 해시태그로 하고 단어 쓰고 한 칸 뜨면 이 메인 제목 위에 하나의 해시태그를 더 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중복으로 해서 검색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생목록은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에 재생목록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이 동영상을 어떻게 재생목록에 추가하는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How to do 이렇게 유튜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재생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 만들기를 하면 요 재생목록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죠? 지금 재생목록이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해주면 앞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생목록을 만든 건 이렇게 하나의 섹션 이렇게 재생목록이라고 하는 섹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동영상이 막 섞여가지고 중구난방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쪽에 재생목록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재생목록에 요 안에 넣어달라 라고 하는 재생목록을 만든 거고요 이 밑에 보면 이제 유튜브가 아동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녀분들과 한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면 아동용이라고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라면 그게 아니고 폭넓게 퍼블릭하게 대중두리랑 보는 거라면 아동용이 아닙니다 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밑을 펼쳐볼까요? 파란색 옵션 더보기를 펼치면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광고를 놓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시 또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 위에 달았던 해시태그 띄고 해시태그 띄고 요거와 비슷하게 구글의 전문적인 검색을 높이는 방법으로 태그가 있고요 이쪽에 또 메타 정보로 또 올리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강의 쉼표 특강 쉼표 이렇게 쉼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생기면서 그래서 단어를 치고 쉼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태그가 됩니다 이 태그는 보통 너무 많이 넣는 건 아니고요 다섯 개 정도만 넣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농사와 관련된 거라면 뭐 뭐 뭐 정심기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 정도의 핵심 태그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언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어를 구글에서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기능을 우리가 체크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의 언어를 인지해서 자막이 뜨게끔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한국어라고 체크를 해주고 이게 미국에서 방송이 된 적이 우리가 아직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화 날짜도 이왕이면 체크해주면 이 날짜 오늘 제가 지금 올리고 녹화한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또 팝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위치를 클릭해주면 여러분 뭐 춘천시라면 뭐 예를 들면 춘천시라면 춘천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강원도 춘천시라고 해서 춘천을 검색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 정보가 노출되는 확률을 높여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동영상을 퍼가기를 누르면 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해갈 수 있다 없다를 체크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 퍼가기를 허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퍼간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체크 기능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올린 영상이 어느 주제에 어울리는지 카테고리별로 저는 지금 교육이니까 교육에 체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올리려고 하는 섹터에도 농사짓는 비법이라던가 사람들과 함께 뭐 나누고 싶다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션이 있거든요 그 섹션에 체크해주면 되고요 댓글을 어떻게 달건지 뭐 이런 체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해서 다음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 영상을 바로 오픈할 건지 아니면 일부 그러니까 일부만 공개할 건지 그리고 비공개로 지금은 그냥 나 혼자 보려고 닫아놓는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아직 내가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좀 그렇지만 업로드만 해서 그냥 일단은 업로드하는데 의의를 두고 싶으시다면 비공개로 해놓고 닫으면 되고요 혹시 우리 마을분들과 함께 우리 한정적으로 이 유튜브 링크를 아는 사람들한테만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다면 가운데 있는 일부 공개 그리고 이 소스를 그냥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나누고 싶다면 오픈소스 공개로 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비공개로 닫아 놓으면 저 혼자만 볼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이 처리 중이고 완료가 되면 업로드가 될 겁니다 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영상이 업로드까지는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을 업로드 했다면 이쪽 밑에 동영상 탭을 눌러보면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 동영상 그리고 아까 올려놓은 동영상이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언제든지 제목을 수정한다거나 혹은 이 동영상을 복사해서 주변 분들에게 지인분들에게 링크를 공유한다던가 이 동영상 자체를 파일로 또 다운로드해서 아예 갖고 있고 싶다던가 아니면 이 동영상 자체를 아예 삭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완전 삭제를 해버리면 동영상을 삭제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 컨텐츠에 날개를 다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해 봤습니다 구글을 회원 가입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사실 유튜브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소식들을 우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농사라던가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소중한 아침 닭이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 계절이 바뀌는 소리 비가 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담백하게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위대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집도 필요 없고 간단하게 짧게 30초 혹은 1분씩 올려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저한테도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